오케이 아 잠깐만, 시작하지마 쉬운데? 시작하지 말고 오케이, 가자 안해 안해 왜? 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외나무다리로 와라 뛰어와, 뛰어와 뛰어오지 않으면 난 도망갈거야 야아 야아 이리와 야아 이리와 그래 낚이겠냐? 그래 낚이겠냐?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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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와 멈춰봐, 멈춰봐, 멈춰봐 이리와, 앞에, 앞에 딱 마주 서 죽일거잖아 아니야, 아니야, 진짜 진짜지 안 믿어? 안 믿어? 안 믿어? 한 대씩 때리게 하자 내가 먼저 때릴게 야 후후 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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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침 뱉잖아요 아 니들 다와 어... 어... 구멍... 어... 안있지? 열심히 살인 시도 중이시네 저쪽 다리에서 애쓰시네 저쪽이야? 너 일로와 어딨는데... 다리 위에 있다니까요 오지마 하지마 아니 진짠데 어떡하라고 아니잖아 없잖아 아니 한명 죽여놓고 없대 없잖아 히야! 아니 너 안놀아 아 그래 내가 가줄게 오지마 하수한테 맞춰줘야지 게임 안하시게 오지마 어이없네 오지말라고 어? 나랑 만나기 싫어? 나랑 뽀뽀해줄게 일로와 앉아 와 진짜 극혐하네 싫은가 보다 와 진짜 싫은가 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가 야 네 당연하지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죽게 하자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진짜 옛날 사람이시네 당연하지 옛날 게임 아 뭔 소리 모든 말에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하는거죠 당연하지 못하면 지는거구요 뽀뽀언이 어릴적에 자다가 침대에 지도 그린적 있죠 어우 당연하지 넌 지금까지도 그리지 아이 당연하죠 하하하하 아 철 자주 그래요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꾸준히 아 짜증나 등착을 좀 많이 맞죠 아 짜증나 그 다음 질문 어 뽀뽀언이 오빠한테 먼저 사랑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죠 당연하지 어 되게 당당하시네 저 그런거에 양집이 갑자기 느끼지 않아요 그래요 하하하하 댓글에서 이제 뭐 제가 더 좋아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 같네요 하셉 너 완전 나쁜 남자니 쓰레기지 당연하죠 뭐 그거 알아요 그거 아니까 저한테 맨날 쓰레기라고 하시지 않나요 하하하하 짜증나 아니 저한테 쓰레기라고 하시잖아요 휴먼폴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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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보시면 꾸멍이 저한테 쓰레기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아 진짜 쓰레기 그래 키가 155 정도 되시죠 하하하하 아닌가 당연하지 아 그럼요 하하하하 요정이시네 요들인줄 너 나랑 키 비슷하잖아 하하하하 그럼요 하하하하 그럼요 하하하하 당연하죠 그런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해야죠 꾸멍님 탈모있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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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거 같더라 왠지 안고있으면 옷에 뭐가 붙어있어요 넌 이미 대머리잖아 하하하하 어 이거 질문이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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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 잠깐만 저 지금 전국 대머리 무시? 대머리는 탈모 바르면 안된다 아니 대머리에 왁스를 왜 바르지 않고 꾸멍 궁식 입장인가요? 대머리를 왁스 바르지 마라? 에이? 음 맞아 애교 부를 때 아잉 오빠양 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 흔들면서 애교 부르시죠 야 내가 언제 그래 어이가 없네 야 짜잉나게 하지마 진짜로 아 어이가 없네 야 어이 이씨 이씨 발사자 잘하고 있어 아 안해 나 아 안해 아 안해 아 나 붙어봐 아싸 이겼다 아 아 아 하하하 발사자 좋아 아 이건 진짜 웃긴데 흐흐흐 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